오늘 손님은 진상뿌리야! 뭐, 몇몇 손님은 괜찮은 것 같아. 아마도! 내, 내 샴푸가 비싸겠지? 그렇지? 아, 아니야. 틀렸어. 손님들은 내 샴푸를 좋아해. 또 난 네 샴푸도 좋아. 손님에게 세신비를 뜯어놔야 한다! 그냥 씻지마. 너랑 씻었어. 아니, 잠깐. 넌 내 단골이잖아. 너는 당연히 공짜라 해줘야지. 야, 너랑 상 땜으로 줄게. 모르냐? 아무도 다신 무장을 못 줘. 씨불. 손님, 수건 훔쳐가지 마쇼. 내 정결은 내게 딸렸단다? 아따, 씨방. 너가 우리 목욕탕의 미래야.